김하인쌤의 자기전 종교사법 한문제 시간입니다. 오늘 교육문제죠? 개공등의 교육설명 틀린겁니다. 1번 교육은 원칙 시도해서 실시하죠. 실무교육과 연수교육도 다 시도해서 합니다. 2번 실무교육 교육시간은 28-30이 이빨쓰려, 이빨쓰려 맞아요. 3번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치, 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제해야 된다. 이런 규정 실무교육에 아예 없습니다. 완전히 소설을 썼네요. 실무교육은 이런 규정 아예 없습니다. 이제 유사한 걸 찾아보면 이게 실무교육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사고 이방교육, 이방교육은 10일, 10일 전까지 통제하라는 규정이 있지만 실무교육은 이런 규정 전혀 없습니다. 4번 실무교육 받은 개공과 소공은 실무교육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연수교육은 한들하여, 하나, 둘, 하나, 여섯 맞아요. 한들하여, 하나, 중계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로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하면 1년 이내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직무교육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편안한 맘 보내세요. 곧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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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